잉야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1년만에 플레이하는 또 게임 반드시 한 명은 죽는 죽음의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거의 1년 전에 했더라고 그래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플레이 해볼까요? 자 여기로 가자 오케이 게임이 시작된 거 같구만 난 너무 무서워 이들아 아무것도 안 보여 요르는 이런 거 무서워 넌 제일 첫 번째로 죽일 거야 죽이는 게임이 아니야 살아남는 게임이지 얘들아 꼭 살아서 만나자 어 뭐야 열쇠가 크리스틱스 앤 웰컴 게임을 시작한 데 얘들아 도어 투 디스 룸이 오픈 웬더 식스티 세컨 얼굴에 시합폭탄이 달렸는데 저 옆에 있는 열쇠로 진짜 열쇠를 찾아서 이 시합폭탄을 떼야 된대 응 아 어 의사 윤은이 이러니까 잘 못하는데 꼭 터졌으면 좋겠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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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خ 자 첫번째 단계부터 죽는 사람은 없겠지 아윤바윤바윤바윤이서 죽는다 그래 11개의 키 중에 진짜 키가 있군 있다고 하는군 자 다음 그럼 애들아 꼭 살아나 방standen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풀었다 왜 이렇게 빨라 아주 운이 좋은 녀석이네 나 키가 없어 TVびเข as 충분히 깨지 아니! 열쇠 어디다 죽였어? 아! 아! 풀었다! 아! 풀었다! 잠깐만! 이건 아니지! 뭐야? 미호 벌써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1단계부터! 이건 아니지! 미호가 죽었나봐! 이거 머리가 터졌어! 머리가 터졌어! 설마 미호가 죽은 건 아니겠지? 진짜 미호가 죽었어! 미호가 안 보여! 마음이 아파! 내가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1등 하고 만다! 자! 49개 중 박스에 7개의 키만 있대! 우리 근데 7명 이하라서 다 살 수 있겠다! 5명인데? 뭐야! 6명이 죽은 거야? 많이 죽었구만! 자!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응! 내가 반드시 살아남는다! 어! 이 상자 푸는 데 시간 꽤 있네? 네! 언박싱! 언박싱 해볼게요! 언박싱이래! 오늘 실버버튼 왔는데요? 실버버튼 언박싱 해볼게요! 어! 야 뭐야! 어! 발견했나 보다! 야 벌써 실버버튼 받았어? 어! 나 키! 나 키 찾았다! 아싸! 도와줘! 자 근데 이게 풀어주는 걸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줘! 알았어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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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키를 찾았지만 어! 여기 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키! 도와줘! 이쪽으로! 이쪽으로! 키! 뒤에 있어! 뒤에! 도와줘! 어! 키다! 아! 키가 나오진 않아! 자 그럼 요루루랑 지금 댕댕이만 못 찾은 거야? 댕댕이는 찾았다! 나만 못 찾았어! 근데 저기 안에 있는 좀비 친구는 우릴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군? 아 근데 이기적인 친구야? 아주 이기주의네? 이거 머리 터뜨려 버릴까? 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어! 여기 키! 여기 키! 여기 키! 여기 키! 아! 아! 역시 댕댕이야! 얘들아! 얘들아 나 혼자 들어갈게! 나도 들어갈게! 고마워 얘들아 너네 덕분에 살았어! 나도 나도 너는 비타나 진 거야? 오! 그래! 리아야 거기서 뭐해 그렇게 해? 깝죽거리다가 골로 가! 너네 잘 발도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사람이니까! 오케이! 다음방! 자! 이번 방은! 그거네 맞아 이거 빨리 못하면 옆에 사람이 이거 먼저 폭탄 터트리는 사람이 죽는 거잖아 내가 알기로는 이 전선을 똑같은 색깔로 쭉 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 좀비 친구 잘 해보자고 아 잠깐만 친구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절로 가 저거 봐 두 명이 사는 게 더 불리하다니까? 자 이렇게 하고 오! 이게 협동심이 중요하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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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쪽은 한 칸 남았어요! 지금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상태 지금 엄청 불리해졌거든요 지금 인결맨팀 인결맨팀 지금 핑크머리 하나 맞추면 그이라는 fingerprints style 난 전선을 맞추지 못했어 자 저는 죽었으니까 관전하겠습니다 애들아 화이팅 야! 오! 뭐야 우리 이 세 명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원신부 habits 아니야? 이거는 러시알룰렛이야 러시알룰렛이야 이게 뺑뺑 돌아가면서 근데 여기서 죽으면 아프겠다 뺑뺑 돌아가면서 총이 나가는 거지 랜덤으로 너를 모르고 너가 방금 두 명을 터뜨리고 왔어 내가? 너네들은 꼭 첨벌 받아야 돼 How many rotation would you like to add to that? 그러니까 돌릴 것인지 안 돌릴 것인지 선택하면 돼 난 이거야 난 이거야 한 번 돌리겠다는 거지 그걸 말하면 어떡해 어? 어차피 랜덤이야 얘들아 얘들아 어차피 랜덤이기 때문에 설마 내가 죽겠어? 내가 죽는 일은 개미가 개미가 인간이 되는 것보다 희박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미인 방명이란 말이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미인은 빨리 죽는다? 응 오 안썼어 안썼어 안녕하세요 총무가 참 이쁘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야 뭐야 아 짜증나 재수 없어 왜 죽고 저래? 어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랬어야 내가 미인 방명 뭐야 여기 대만 뭐야 여기 대만 날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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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 뭐야 여기 대만 뭐야 어? 날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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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 이러면 게임이 끝나는데? 어? 뭐야 애 하이? 뭐야 그러니까 요루루는 미인이 아니라는 거네 미인은 빨리 죽는데 그럼 빨리 안 죽었잖아 승천이야 내가 더 이쁘다는 거지 야야 니가 그냥 귀여운 날을 위해 죽어 왜? 세상엔 나의 귀여움을 못 본 사람들이 많잖아 응? 얘는 아까부터 지가 귀엽대 누나를 파볼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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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너무 심한거 아니야? 아니면 매줄타기를 해서 반대편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열쇠은 딱 3개 밖에 없구요 오 리아가 잘하는데? 요루룡은 저 뒤에 있고요 요루룡 되게 집중하는 모습 뭐야 이 느린보네! 비켜라! 생존자는 나니까! 저 왜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비켜라! 오케이 열쇠 하나 획득합니다! 1번 키 오 유르르 떨어질 뻔 했죠? 방금? 어허헉헣헣허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2번 키 자 축하한다 둘 다 생존했구만 꽤나 건방진 녀석이로구구구 Quem 진짜 어이없어 오케이 둘 다 생존했네 이거 좀 넉넉하네 시간이 자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아래에 있는 껌ال색 버튼 보이지? 음 그거를 광클 해서 더 빨리 누르는 사람이 저 가운데에 있는 톱니바퀴를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어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마지막 매치야 그래 죽여버리겠어 과연 누가 너 마우스 클릭을 잘할지 한번 좀 박진감 있게 해봐 죽어라 완전 막속막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 김미야 쪽으로 좀 더 다가오는데요 뭐야 빌라 힘을 냅니다 죽어 마우스 클릭이 엄청납니다 누가 얼굴에 이 택바바퀴가 갈 것인지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게 들고 살거야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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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1댄지도 안 남았습니다 집에 가면 맛있는 빵이 기다리고 있는데 난 아직 줄 수 없어 consumo 야 자 이렇게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죠 미인은 빨리 죽는다 하지만 요루루는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생존하신 우리 요루루님 미인이 아닌 요루루님 축하드립니다 아 무슨 소리세요 귀엽고 끔찍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은 게 아닐까요 마지막 그녀의 기합 악마였다 비영상 결말 악마였다 그녀는 어마 무슨 소리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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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